여주시 오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6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오학동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윤 오학동장과 강종남 오학동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오학동 기관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오학동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제1회 쌀이산 행복 등산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상로 오학동 체육회장과 강종남 오학동 발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학동의 명소인 쌀이산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이상윤 동장은 인사를 통해 제1회 쌀이산 행복 등산대회가 오학동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학동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